제이사에 해주어야지 그라고? 그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안돼 안돼 나 그만해 안돼 제일 많이 해놓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랜만에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니 예, 일단 보고 아니 다만 보자 아니 스트레이트 키드 그런 게 진짜 쨍하네 그리로 해보니까 그리로? 진짜 졸았다는데 그러니까 화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그렇지 않아? 살짝 아닌가? 우리 다 삐뚤어진 거야 맞아 그중에서 형이 제일 삐뚤어진 거야 승민이보다 심슨씨가 먼저 보였다 어, 안 돼요 그럼 단무지 비니 맞아요, 제가 말하던 그 비니예요 그 페트가 매트 같다던 승민이 형이 승민이 형이 페트가 매트 같다던 그 비니 헤이블이 비스듬하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포머랑 자꾸 눈이 맞으신다고 일단 화면에 좀 당겨볼까? 응 좀 당길까? 그래 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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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당겨볼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있네 재현상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 중입니다 근데 기울어졌어요 네 고마워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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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이겼죠? 발음이 잘 안돼요 내가 말할게 저번에 형이겠죠? 네 원래는 제가 이기는 건데 제가 좀 봐줬어요 아니요 제가 근데 세 판 다 이겨서 아메리카노와 치즈케이크를 얻어요 그래서 별로는 맞죠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금리 게임하고 어? 할래? 오케이 오케이 뭐야 금리 게임 왜 그러지? 진짜 그만 죄송해요 그냥 구워볼까? 금리 게임 어? 뽀뽀한테도 아 하는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거야? 룰렛을 돌리고 얼음을 둘러 하나씩 톡톡 승진을 떨어뜨리면 실패 아 아 아 아 아 그냥 여기에 맞게 가는거구나 응 쉽네 재밌겠다 어? 이거 어디있어? 다리가 하나 없네 진짜로? 다리가 없는데 근데 괜찮다? 좋아 괜찮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 어디가냐? 다리가 왜 없어? 그러게 여러분 다리가 하나가 왜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응? 내가 할 줄 알지 보여줄게 응? 형 이거는 응? 와이파이가 끊겨나 봐 내꺼 그냥 모른다 아 카메라에 새해가 안보인대요 언제? 이제 뒤로가라 저리가 이거다 끼워가지고 보이지? 보이지? 뭐 다리 하나가 어렵지 근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머서운 일이고 됐다 어 응 이거 막 색깔별로 막 그런거 그냥 막 막 내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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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Meat 아 아 으 아 아 아 네 한번 오실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그냥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음 그의 하시고 뭐 오 좋은데 모르겠네 여러분 얘기하도록 얘기해 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교정 중인 거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걸 하셨어요 미니스쿨 나사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가을민국은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스테이크 알아듣을 수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안 덥냐? 더워 에어컨 틀까? 어 뭐 틀까? 다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신경 쓰이네 어 에어컨 틀까? 에어컨 틀까? 펭균 에어컨 얘가 그 룰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돌리고 흰색을 흰색이 돌리면 흰색깔에 하나 뽑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 뽑다가 갑자기 펭균 떨어지면 그 사람 안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일단 사기가 없어서 응 내가 드림프를 보낼 수 있는 분 먹어볼까 흠 아 안 먹어볼까 맛있긴 하지만 음 저녁이 많이 먹었고 고마웠고 승도 그분 네 나 뜯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상황이 뭔지 알아? 뭐? 네가 같이 이렇게 뜯어지면 마음이 어 안 돼 안 돼 습하지 마 응? 습하지 마라 응 난리로는 난리로는 네 음 음 음 음 나는 팟차 굵기 빼다 맞아 팟차가 팟이 정말 굵기 빼는데 최고죠 그래요? 네 맞아요 댓글에 좀 재밌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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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방한다 본델리씨 왜 좋아하니?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긴 해 그 촉촉함과 달달함과 응 달달함과 정말 현장도 맛있긴 해 아이스 앙리카는 너무 맛있지 폰 바꿨냐고 아 네 저 폰 바꿨냐고 저 폰 바꿨냐고 저는 큰 게 너무 싫어서 그 홈버튼이 너무 그리웠어요 음 그래서 맞아 홈버튼이 편하긴 한데 정이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니를 사지 않고 S2로 갔습니다 맛 안 들어가지고 네 아니 전 너무 편해요 너무 가볍고 이렇게 누워서 폰 하나 얼굴에 쓰러지기도 아프지 않아요 사실 그거 그게 너무 싫어서 내 폰이 더 가볍게 네 응 아니요 홈버튼이 없는 거죠 맞아 근본은 홈버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없어? 와 와 이렇게 딱 마스크 쓰고 갔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면 아 맞아 비밀번호 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폰 버튼 정도 누르면 덜 풀리네 펩트와 매트 안 갔대 네 이 형이 펩트와 매트 갔대 거울 보고라고 이거 쓰니까 거울 보고라고 아니라고 이쁘다고 이쁘다고 너 폰 기종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민트색 민트색입니다 쌈무 그린이잖아 네 쌈무 그린 쌈무 그린 쌈무 그린 나사 바구니 엄청 아프대 응? 나사 바구니 엄청 아프대 근데 나는 어제 브라지안 고 소고기 구워 먹었지 그리고 삼겹살도 먹었지 네 저는 브라지안 고 다 씹어 먹었습니다 대단하다 맞아요 형 시켰잖아 내가 일부러 났는 거야 응? 다리가 없어서 잘했지 잘했지 네 이러면 떨어질래요? 핸드위에 떨어지겠지 어 너무 맛있는 거 동생이 그럴 수 있지 동생이 이렇게 모른다 싶으면 다섯 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응? 배우고 그린이집 오늘의 휴일을 사면 1석 2석 2석인가 봐요 나눠오고 싶잖아 응 응 제가 항상 이렇게 연습을 먹고 있으면 영국이 나와서 마마마마 하나 뭐 하나 쓰고 마마마 창민이 형이 와서 야 뭐 먹은 게 아니라 하나 주고 그냥 세 개는 제가 먹어 항상 두 개는 꼭 멤버를 주는 거 같아 마마마마 진짜 꺼내 오겹살 후기 오겹살 후기 이게 저희가 오늘 한 거는 크리스피 삼겹살이라는 건데 음 크리스피 삼겹살이 그 약간 오븐에다가 하는 건데 총 2시간 반을 그렇게 오븐에 돌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네 네 그리고 기름에 한 번 더 겉에만 구워서 겉바속촉 속촉이라고 그러죠?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겉바속촉 맞지? 네 겉바속촉 맞지? 속은 촉촉 진짜 맛있어요 꼭 만들어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음 승도 그 곰먹 어 아 왜냐면 먹방하네 너무 맛있어 보인대 그래요? 일단 하나 크래요 형 고등학생 같아 형 말이야 고등학생이야 형 형도 다 행동해 형 진짜 멋있다 그럼 나보다 동생이 말이야 승... 승민... 아이고 아이고 승민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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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에 붙이는 응? 뭐요? 왜요? 아이고 어허 어 그래 저도 요리했냐 물어보시는데 어 저 제가 요리하면은 어 집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리노 형의 보조를 했죠 네 네 리노 형이 이제 갔다 떠나고 갔다 놀고 설거지하고 이제 뭐 같이 장벌하고 같이 장벌하고 같이 장벌하고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같이 먹게 된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어 리노 형이 요리 막 방송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 그게 크리스피 삼겹살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래서 리노 형이 만들어줄까? 하길래 어? 진짜? 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줄까? 하길래 어? 진짜? 만들어줘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같이 마트 장벌 가려고 그래서 같이 갔다 진짜 갔다 응 진짜 갔다 아니 너무 웃고 있었어요 내가 손 잡고 갔다 어? 세븐을 잡고 갔다 잡을 수 있을지 씹어 감독님은 저거 안 잡아 오늘 아침에 갖고 왔죠 폰 케이스가 폰 케이스예요 폰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아니 알람을 딱 맞추고 응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폰이 먹통이 된거예요 30분째 응 그래가지고 아 그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그 강제 종료하는 법으로 해서 재부팅을 해서 멀쩡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이거 2년 반 썼나? 그래가지고 2년 반 조금 덜 되게 썼나? 그래가지고 고장 날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언제 먹통이 될지 모르겠다니 부러운 감에 작은걸로 써버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볼까요? 이제 하자고? 네 해볼까? 일단 첫 판은 누가 먼저 할래? 누가 먼저 할래? 일단 첫 판은 연습 게임으로 하자 그래? 너무 좋아 근데 이거 걸고 할 거야? 연습 게임으로 연습 게임으로 자 이제 연습한 연습 게임 파란색 파란색 이거 불안하네 이거 잘 맞을까?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예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이 벌려줘요 제가 느낌이 안 좋네 근데 이거 빠졌다 암우 색깔 흰색 뭐야 왜 이렇게 깔끔하게 파란색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아이씨 끊으면 안 돼 자 간다 아이씨 파란색 파란색 너 왜 자꾸 파란색만 부르지? 나 잘하지 주세기가 흰계를 보여줄게 한번 다시 칠까? 한번 다시 칠해 형 진짜 못 돌린다 간다 흰색 보여주지 어떻게 하지? 아이씨 에이 뭐 조용히 차례 건너뛰기 뭐야 왜 자꾸 차례 건너뛰면 되는 거야 어 어 게임이라 안 맞나 봐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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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라고 네 이게 뭔가 이상해? 왜 자꾸 차례 건너뛰기 올라간 거야? 어? 사랑했는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스 뭐지? 신의 소원 네 인쇄 어? 인쇄 인쇄 아? 뭐? 파란색도 컷? 다진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펭귄물 안 떨어지면 되는 거 같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아 괜찮네 인쇄 괜찮아 인쇄 인쇄 안 돼 다 부시지 마 나 안 돼 나 차례 건너뛰기만 5번 나와 난 나 게임이라 안 맞나 봐 나 진짜 게임이라 안 맞나 봐 나 진짜 게임이라 안 맞나 봐 아 근데 이거 염질은 과연 그치 약간 어렵게 해야 돼 배치기 아 이거 그럼 저희는 짧고 오랜 아 저희가 잘 알죠 아 아 나 그거 봤어 이 정도면 너희 무야호 하야버지한테 저작벌을 아 그런 글이 있었어? 봤어 내가 봤어 아 뭔데? 아 아 아 안 먹을 먹지마 안 먹어 밤에 밀가루 먹으면 좋지 않아요 아 응 아 어렵게 해야죠 내가 왜 좀 안 끼워줄게 댓글 좀 보고 있어 남기고 있을게 예 그나마 순화된 거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뭐? 아 그럼 그래 순화된 거 봐서 다행이라고? 응 이제 그만해야겠다 킹덤 순서 4번째를 한 이유가 뭐 저희들 짧으면 저희들 그냥 좋아서 아니야? 응? 네번째가? 응 그지? 그냥 뭐 그냥 네번째 하고 싶어 대면식 때 네번째 했었는데 네번째 좋아서 편할 때 하고 싶은 거지 응 딱히 진짜 이유 없어 응 응 그냥 컨디션이 중요하니 응 자 이제 진짜 게임인거야? 그래 이번엔 이거 죽겠어 내가 응? 내가 이번엔 이거 이겨 죽겠어 응 다행이들 만들어 다행이들 만들어 자 먹을래 오늘 일단 첫판 아 한잔 오케이 좋아 이거 한잔해? 지금 안내가 진다 가위바위보 아 어 아무 색깔이네 뭐 새 색깔이로 또 그래? 약간 망하게 망하게 왜 이렇게 올리는데 차례 건너뛰기 이게 뭐지? 다 뭐지 어? 나만 걸려? 아무 색깔 나만 나만 하번도 안 물리지 살이 좀 미치겠네 오늘 금선이네 노란색이 오는가? 화이트 화이트 예스 화이트 감사합니다 아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화이트 어디 가냐 이거? 이거 무슨 상황이냐? 야 이게 쏙 들어가버렸어 나 진짜 안해 이게 가능하냐 사진 찍어놔 이게 가능하냐 진짜 우와 어떡해 우와 나 이런 경우를 처음 봐 아니 나 게임이 안 맞나봐 진짜로 나 게임하면 안되나봐 너무 귀엽다 근데 그냥 이쪽으로 봐 저거 어찌는 일이지? 헐 진짜 우와 나 진짜 형은 별 별 벅스에서 아메리카노라 했다 벤지사이드 하프디 카페인 오케이? 네 어 근데 이게 치즈케이크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안 게임? 근데 괜찮아 네가 치즈케이크 어디에 진짜 운이 일이 없다 나 진짜 괜찮아 정이 형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다 형한테 커피를 사주고 싶을 수도 있지 형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응 아니 하 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응 황당한 일이야 자 자 이거 한번 당긴 다음에 중간에 한번 해볼게 나쁘지 않아 어떻게 중간으로 뚝 떨어졌어 근데 여기가 잘 되게 잘 빠지네 너가 조명이 아주 좋아요 조명이 이쁘네 아 모르겠다 야 실례해 또 볼 빨개졌다 볼 빨간 양정 볼이 또 핑크색이었어 홍조? 응 조명받아서 그런가 이현이가 커피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거죠 하 재밌네요 재밌네요 내가 현 커피를 양정인 볼 빨기 자 지금 빨리 볼이 있을지 모르겠네 안 빼 노란색 잘 어울린대 오늘 경인이 그냥 게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원래 게임을 못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웅게임인데도 못하면 요령이 있어 요령이 있어 요령이 있어 요령이 있다고 뭔데? 가상가폼 빨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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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바지 보여달라고요? 바지 보여달라고요? 아 저희는 잘 보여 회색 회색 그냥 주민이 승민이 형 대킬하면 다 여기로 온건가? 어떻게 내가 내가 처음 봤는데 형이 꼴뜩을 하냐? 나 원래 정수에요 정수에요 잘하란 말이야 나 원래 연기 듣고 포기했어 아 여동생 룩 소리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이 이러고 있잖아 바지 못했네 사복 입은 거냐고 네 사복 입었어요 저희 사복입니다 eter 가운데 세워달라는데 카메라? 응 아 됐다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거 맞는다 승민이 머리 깎을 때 자랑하나 맞아요 그래서 모자도 챙겨왔어요 그러게요 다음 홈케이션은 뭘 사야 될까 정인아 교정기 한 승민이 형 과정 어때? funny funny 재밌어? 옛날에 교정기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 진짜 힘들었는데 얼 꿀 카스테라도 먹어봤습니다 얼 꿀 카스테라도 먹어봤습니다 얼 꿀 카스테라도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맛있는데 뭐 잉글이 워드 같대 내 댓글을 읽으면 손을 흔들 수 있나? 라는 댓글이 있었어 오늘의 TMI 알려달래 맛있는 돼지고기 저도 맛있는 돼지고기 이거 드디어 입었어요 비데이국이 됐지 오늘 날씨 생각봅이었어 그냥 아까 선생님 꽃이 엄청 풀더라고 맞아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에 치즈케이크? 응? 치즈케이크? 좋아 좋아 케이크 그냥 카페에 있는 케이크 안 먹거나 어때? 그래? 응 그러면 이제 허니바게트에서 내가 이제 케이크를 2만 7천 원짜리 정도 쓰면 되겠네 내가 이거 커피라고 해야 돼 너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면은? 나? 치즈케이크 밖에 안 던지 이 한쪽은 형한테 봐봐 이거 절대 차를 범죽뜨기가 안 떠 떴다 뜨네 말을 아껴야 돼 응 교정기 선배로서 승민이한테 조언 하나 해줘 치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지? 너 진짜 치과 한 달에 오라는 거 꼬박꼬박 진짜 잘 봐요 진짜 잘 봐요 난 꼬박꼬박 잘 봤는데 그렇게 오래 했다 선생님이 시키는데 내가 고무줄 안 하고 그러면은 응? 다리 교정이 안 돼 지금 나사에 고무줄 했거든요 응 아프지 아픈 거보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 펭균 얼음 깨기 스테이 스테이가 안 되는 거야 스가 안 되는 거야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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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랑 승민이는 웜톤이야, 쿨톤이야? 나는 두 개 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맞아? 나는 완전 쿨톤이야 그래? 완전 쿨톤이야? 나는 웜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쿨톤도 있어요 음 나는 그냥 그냥 쿨톤이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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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암을 살짝 모릅니다 아 저희가 잘 알아요 뭐하냐 나 이거 그만해야 돼, 진짜로 평소에 맨날 하면서 뭐 새삼스러워 아,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 아 미안해요 입에 너무 고통하시고 둘 다 쿨톤 만든 거 같대 유행이야? 응? 노란색을 잡아먹어버렸대 그냥 잡아먹어버렸대 네 아니, 진짜 나 머리 잘라야겠다 나 모자 쓰고 올게요 머리가 좀 지저분한 거 같아 형이 지저분한 거야 형이 지저분한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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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장난이네 아, 이리 와, 이리 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내 맨매대로 간다 아, 시끄러 맨매대로 간다, 그거? 모자 쓰지 말라는데? 랭이야 몰라, 모자 쓰지 말래 아, 머리가 좀 지저분한 거 같아 아, 형, 모자 쓰지 말래 진짜로? 어, 진짜로 아,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댓글이 그렇게 나와야지 모자 별사관돼 모자 벗어 모자 쓰지 마 모자 벗어 벗어줘 모자 안돼 쓰지 말래자 별론가요, 여러분? 별론 게 아니라 우리 스테이는 형의 생머리라고 하고 싶은 거 같아 뭔지 알겠지? 그러면 딱 형 죽대에게 형 죽대대로 직접 써보고 판단해 직접 써보고 판단해 그렇지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맞아 난 형이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형이 직접 판단해 영화 와, 창빈이 형 멋있다 진짜 그 영상의 창빈이 형 눈빛 보면 손가락으로 눈알이 찔러버리고 진짜 아니, 너무 진지하게 진지한 게 너무 웃겨 여러분, 그러면 딱 멘트를 뒤집어 넣으셨다 아무래도 생머리가 근본이지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럼 딱 여러분 이 분만 쓸게요 이 분만 모자 바꿔서 빨리 저는 이거 안 써요 이런 거 안 씁니다 뻔해 야, 함 써봐 어? 함 써봐 싫어, 안 돼 왜 스테이가 좋아할 수 있지? 안 돼, 안 돼 으아아아아아 나 오늘 근데 보리가 왜 이렇게 빨개워면 미치겠네 양이 형이 양이 형이 볼빨 양이 형은 양이 형이 보기로 안 먹어요? 응? 좋지, 좋지 이성경이 유행어 키즈야 선생님이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많이 찍으면 많이 찍어 그럼 혹시 시원하십니까? 뭐? 전소리되어라 딩야호 망했다 망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고, 그만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진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보자 바꿔달래 이제 그만 쓸까? 그래도 될 것 같아 봉이가 죄송해요, 승민 감사합니다, 승민 반갑습니다 모자 이거 써볼래? 아니요 왜요? 아니요 형, 왜 그렇게 쳐다보니? 설렘해 어? 스테이가 왜 그렇게 쳐다보니? 설렘해 자꾸 그렇게 쳐다보니까 뽀뽀할 뻔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쁘다 흠 응 고마워 김준이래 웃음 흥 이쁘다 그녀 하 빵 빵 빵을 김밥처럼 먹음 유행원 전파 누구하냐고 누구하냐 이제 다시 CGK 좀 해결해볼까요? 그래, 좋다 아니, 한판 쉬어갈까? 한판? 응 막판에 시즈케이크 오케이 좋아 이제 연습 게임 한번 가자고 이게 레츠고 자, 이번 향이 뭐지? 여기 선생님 알룸 먹으려고 아, 저기 시즈케이크 안 들고 왔는데 잘 버노들기 잘 버노들기 어차피 이렇게 제일 운명이 있다 아, 왜 안 뜨지? 그래 흰색 잘 버노들기 오, 차례 건너뛰기 보여줘? 보여? 오, 예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물 색깔 안 뜨거운 거 하지? 응 고마워 이거지? 아무색 아무 색깔 했나요? 자, 댓글로 제가 무슨 색깔을 어...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 모자 봐봐 어, 파란색이 많아요 어, 파란색이 많아요 오케이 그 차이인가? 네 이거 어때? 아니, 싫어 안 오셀까요? 응 응 이거지? 응 응 응 응 응 응 나무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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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댓글로 이거 무슨 색깔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비닐에서 다시 써달라 하네 비닐 써야겠다 얼굴이 안 보이겠구나 이번엔 흰색 오케이 몇 차례인가? 짭 흰색 오 오 흰색 어 흰색 레츠고 오케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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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람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아무 색깔 또 아무 색깔이야? 이번에도 스테이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되냐 흰색, 파랑, 흰색 이번에 너무 50대50이네 흰색이 조금 더... 흰색을 볼게 이거 어때? 아무 색깔, 저도 투표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투표 받습니다 여러분 색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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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란색, 레츠고 아, 그거는 반칙이야 왜? 파란색, 레츠고 파란색, 레츠고 파란색, 레츠고 왜 안 끝나? 자, 세팅해 세팅할 때마다 가까이 오지 세팅해 세팅할 때마다 가까이 오지 맞아 세팅해 세팅해 제 꺼입니다 안 했는데 어? 어? 어, 미안해 괜찮아 어,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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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이긴 거냐고요? 네, 맞아요. 처음 이겼어요 자 정인이가, 승민이가, 정인이 해시태그 정인아, 승민이가, 정인이 해시태그 따라하면 OOTD 그러게, 왜 따라하냐? 어, 따라한 거 아니야 따라한 거 아니야 따라한 거 맞아 따라한 거 아니야 얘는 영어로 OOTD고 저는 한국어로 OOTD입니다 왜 따라했어? 아, 따라해 따라한 거 아니야 그 내용이요? 너란색 공격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하이, 허블 아, 덥다, 너무 내 머리 어때? 멋있어 내 머리 어때? 멋있다 멋있다, 양정인 고맙다 내 머리 어떡해 머리 감았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장끼러워서 그래 재밌네요 게임 잘 간다, 이거 아니, 이거 게임하는 시간보다 만드는 시간이 길어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어때? 코 깔 거 같네 코 깔 거 같네 좋아 좋아요, 좋아 친구 좋아해 고맙다 그래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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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유성팬 같아 비니 자주 써놨는데 애기를 키우면 이런 기분인가? 애기 아닙니다 애기 아닙니다 넌 넌 뭐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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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생활 어른이죠 어른이요 어른이 딩초즈빵 딩초즈빵 딩미나 휴대폰 용량 몇이랑? 256GB입니다 뭐야 256GB 샀어? 네 그래요 초즈빵 한 명은 심슨 옷 입고 한 명은 심슨 머리 심슨 머리? 심슨은 머리가 뾰족뾰족하지 않나? 그리 걔는 호머 심슨 머리가 없네 마음이 없다 아니 뭐야 폰케이스 폰케이스 꼈는데 투명이 아 맞아 저도 수명이죠 투명이 좋은데 수명은 너무 더러워져 왜요? 지저분해진다 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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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쓴 크림 같아 정인이는 승민이 케이스 선택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 극 왜요? 어 어 뭐 하려니? 아니 아니 왜 극 뭐 아니 아니 제가 뭐라고 했지 극호 극 극 극호는 아니야 극 불호 그렇게 얘기 안할라 했지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할라 했어 가자 왜 삐지냐 또 나 삐졌어 삐진하지 내 스타일 아니야 형은 형이 케이스 고르면 안 돼 어 왜요? 너무 케이스가 형이랑 맞지 않게 귀여운 걸 골라서 어 내가 골라줘야겠어 그래 근데 나도 케이스 못 골라 응 그걸 또 봤어 뭐? 손 케이스 빼고 완벽하네 형? 내가? 언제 그렸어? 아니 아니 테이크 프레이션 댓글로 왜 좋아 형 나 그때 그 다이어트 케이스 있어 형 형 형이 줏대 있게 판단해서 줏대 있게 한 거잖아 직접 써보고 판단해 어 직접 써보고 판단한 거잖아 남의 말은 휘둘리지 말고 형 정말 멋있구나 형 진짜 멋있다 응 형 줏대에 맞게 이렇게 홈 케이스 고르면 정말 멋있다 너 거 먹고 판단해 남의 말은 휘둘리지 말고 응 근데 나 이거 세븐 쓸 때 쓰던 케이스 들어와야겠다 아 맞아 들어와 극이 똑같아 맞아 그런 케이스 계속 써달래 네 직접 써보고 판단해 해 응 남의 말 휘둘리지 말고 응 경인이 형 진짜 멋있다 엔트리 뒤집어 놓으셨다 그래 그래 이제 해볼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가자 그래 해보자 누가 먼저 하래 응 누가 먼저 하래 일단 이거 미뤄야 돼 아 맞네 형인아 레츠고 안내 맛있다 바이바이보 어 해 해 해 해 해 쥐떼있게 가운데부터 연판은 치즈케이크죠? 응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다리만 하나로 다치자 너무 흔들리네 펭귄이 막 이리로 오네 나는 퀴즈이 반지러 왔네 흰색 갑니다 불안해 둘 중에 정신이란 형 누가 또 높아요? 제가 흰색 차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해? 흰색인데? 아니야 한 번 더 돌리라 하면 왜 한 번 더 돌려? 승혜 마이크 턴 화이트 렛츠고 화이트 한 번 더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봐도 흰색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흰색이야 가자 보셨습니까? 흰색 신중해야 해 반대로 안아야 해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잘 안 돼요 동시 구호 한 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설이 되어라 기냐고 나 못 먹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 결과도 3대1 3대1로 저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도 아이스 아멘타모와 치즈케이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 나 안해 김야호 나 돈 없어 어? 나 돈 없어 나 돈 없다고 나 돈 없다고 형이 다 짠 거 맞잖아 형이 형이 얘기를 하는 동생한테 어? 눈물이 났다 내가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형이 가서 얘기를 좀 하자 제가 카메라에 돌려볼게 경우를 탈정해 어때? 괜찮은데?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괜찮아 응 마음이 아파서 응 상현아 게임 안 해 이렇게 해서 이번 보드게임도 제가 승리를 해드렸습니다 안 해 안 사줄 거예요 그래 난 착하니까 거기 사줄게 착하니까? 응 난 착하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왜 응? 평상시에는 착하지 응 나처럼 착한 동생이 어딨냐 나처럼 착한 동생이 있으면 나와봐 나와봐 내가 여기 있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이것만 마저 정리하고 우유 우유 정말 우유 좋아해 그러게 많이 좀 마셔둘 걸 그랬다 좀 젊은 얘기 하지마 우리 형도 우유 안 먹었어 흠 우리 키가 그렇게 크더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양정이는 기적이다 무슨 기적? 두 개 다시 작성 두 개 두 개 천국 물 두 개 세 개 이 천년생도 우유성 아니야? 저도 아는데 우유성 당연히 알려줘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가르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상에서 제일 좋아 이거 아니야? 맞지? 맞아 우유 좋아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딸기 많이 좀 마셔둘걸 눈물 08도 우유성 아니야 08도 우유성 한다고? 08? 08이 없는 14살? 나랑 별로 나이 차이 안 나네 알고 보니까 08이라는 사람 08의 번인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뼈 때렸나? 다들 약간 당황하시네? 사랑을 이렇게 내겠네 아니야 킹덤 후기 알려달래 네 번째로 하니? 그냥 하고 싶어서 그거지 응 우리 그 생각도 했었잖아 그냥 제메식 때랑 순서 똑같이 할 거야 그치? 맞아 그 생각도 확인했지 정인 오빠? 맞아 너 리액션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난 내가 리액션 한 줄도 몰랐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런 리액션 됐구나 싶더라고 근데 진짜 재밌었어 응 맞아 직접 앞에서 직접 앞에서 보니까 그게 다 하더라고 맞아 재밌었어 한지성 리액션은 진짜 띵입니다 힘쓰는 찢어져 승맨 저녁 뭐 먹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맛있는 거 먹었을 거야 왜냐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 NCF 라인에 인성이 형이 다이아몬드 주셨잖아요 맞아 그게 방송에 제대로 안 잡혔다고 응 마지막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많이 놨잖아 응 인성이 형이 이렇게 뚱 하고 옆으로 오셔서 그거 저희한테 주셨어요 맞아 맞아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들어주셔서 이거 이거 나 줄게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 무대 중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제일 중요하셨어요 우리 진짜 방청객 같았대 우리 근데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 응 정말 아 아 리액션 정말 크더라 대면식 퍼프 내용 좀 알겠어요? 비밀 영상 아 저희도 저희도 잘 보는데 저희도 잘 보는데 저희는 잘 보는데 응 팬십에서 볼 수 있더라고 그래요? 응 네 알겠습니다 손 크기 손 크기 어떠냐고요? 손 크기 너가 더 크지 않냐? 조금 더 내가 더 크냐? 네 이만큼은 크냐고 네 이만큼 차냐 우리 애들이 손이 진짜 작아 맞아 우리가 진짜 손 작지 밑에 발은 누가 더 크냐고 내가 더 크냐고 네 네 어제 왜 세상이 무너졌냐고 했냐면 저희 무대가 3주로 나오고 다음 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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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리고 광고 광고하네 설레나 하겠지 근데 예산을 했어 왜냐면 다른 팀분들 거는 다 앞에 약간 스케치 영상 나왔는데 우리 거는 맞아요 갑자기 바로 무대 하는 거야 어? 갑자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왜 갑자기 하지? 이러고 있다 갑자기 로빈이 끝났더라고 눈물을 흘렸지 네 눈물을 흘렸지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는데 아니야 스테인리 할 수 있다 스테인리 할 수 있어요 응 왜 어깨만 보여주냐 어깨 널 보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뭐? 나 어깨도 까먹어 장난이야 여름 옷도 찍어버려달라고요? 여름 옷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추운걸 여름 되면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름, 여름 정말 싫어 또 아보카도 하려고? 그럴 줄 알았어 아보카도만 다운받아줘 얘는 안되냐 아보카도? 안되지 아보카도만 다운받아줘 아보카도만 다운받아줘 아보카도 하난데 아보카도 빼, 아보카도 치워 가지 말래요 오이 좀 치웠네 오이 치웠네 승민 씨 챙기고 하자구요? 어? 저는 잘 모릅니다 어? 승민 씨네요? 아닌데? 21분 나오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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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하면 어떡할 거야 어? 종료하면 어떡할 거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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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승민이 나 필릭스니까 댓글 한번 읽어봐 나도 그대컬 가는데 지금 승민 씨 대 승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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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승민 씨 씨 안 돼, 행명 퍼핀 그립톡이요 저 하나 받았는데 제가 워낙에 그립톡을 잘 안 써가지고 저희 매니저 형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립톡 잘 안 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구나 우리 보니까 바나나 보고 싶대 바나나 보고 싶어 사막 여우를 다루는 거 응?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행명에서 친해진 분이 있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형들이라 응 전 낯을 많이 가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짧은 거 저희는 짧은 거 슬픈 슬픈 킹덤 나가면 친구해줘 아니 정인아 나 01년생인데 킹덤 나가면 친구해줘? 당연하지 당연하지 창빈이는 왜 이렇게 친구 많냐 그러게요 내 친구 석창빈 짠 뭘 봤어 뭘 봤어 근데 난 킹덤에서도 막 내네 좋아요?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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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97년생인데 친구에서 저희 팀에 캥거루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97인데 친구 하시면 돼요 응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응? 아닌가? 아닌가? 배스킨드라메스 배스킨드라메스 민트 신메뉴를 먹어봐야 돼 맞아 많이 나왔더라 그 그런 거 있는데? 처음 들어봐 엄마는 외계인에 들어가네 그 초콜릿 큰 거 있잖아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 민트 초코 아니에요? 그냥 민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 아 맛있겠다 저는 그냥 민트 초코 먹었어 민트 초코 먹었어 민트 초코 먹었어 맞아 민트 초코 먹었어 맞아 먹어봐요 04년생인데 누나라고 해달라고요? 그래요 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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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중인데 한마디 해줘요 출근? 지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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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01년생인데 나보고 오빠라고 해도 된다는데 하라 할까 말까? 네 하세요 맞짱 버즈 맞짱 버즈 아닌데 응? 안녕하세요 막내의 사생활 막내의 사생활 막내의 사생활 삼아영과 영어도 압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우야호지래 흠 흢 흠 흠 전설이 되어라 킹야호 형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래야 되는 거지? 승민아 한 입만 깨불어봐도 되냐? 이제 BGM 났대 오늘 뭐야호 다하고 가 대신 내일부터 앞서 너네 진짜 한 번 빠지면 오래가는데 맞아요 한 번 빠지면 오래갑니다 진짜로 어제 짜파게티 드셨다는 부분이시네 어제 나 버블에서 킹덤 푸드로 추천해 드렸거든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맛있겠다 근데 오늘 사 왔는데 마트에서 잘 먹겠습니다 네 나 내일 먹어봐야지 집에 파김치도 있을까 파김치 싹 올려도 싹 박진영 PD님 실물 후기 갑자기? 약간 약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나는 다른 데 크리에 가야지 아 아... 아이고... 왜 혼자 찍어 아무것도 안했네 그 폰으로 찍으면 잘 나와? 최신 폰으로 찍어야지 최신 폰이야 최신 폰으로 찍으면 잘생겼네 아주 잘생겼어 고맙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두개 읽어볼까? 그래 하나하나씩 같이 찍어줘야 해 내 폰으로 찍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혔지? 응 잘났네 그래요 자신이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형이 1절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수민아, 정인아, 박진영 PD인데 브이앱 24시간 해라 안녕 빵키라 후기 좋아, 승민이 정인이 어린 왕자 옷 입고 재밌었고요 이현이가 중간중간에 약간 폭쇼해가지고 다음 대사 읽을 때 기억하십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 라디오 스케줄이 진짜 오랜만에 왔다만 이현이가 엄청 긴장했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약간 분위기 같은 게 달라 약간 연기가 주제여가지고 맞아 재밌어 그냥 재밌었어 얼마나 긴장했는지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네 우리 아강이 우리 아강이 끊긴다 끊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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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마무리를 해볼까?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닭발 먹을까? 닭발 먹을까? 막창 먹을까? 물어봤어 뭐라 해줄까? 닭발 저는 막창 그러면 안 받네 안 받네 안 받네 안 받네 아 야구 봅니다 야구 봐? 네 잘 안 보는 거 지금 야구 시즌 아니야? 그치? 아직 다 시작했어 아 다 시작했어 오늘이 내 월드 게임인가 음 음 눈이 아프대 데키라 짱구 표정이 뭐야? 그게 뭐야? 표정? 응 짱구 표정이 뭐야? 뭐야? 왜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 저희는 잘 모르겠어 저희는 잘 모르겠어 쏟아이랑 그 다음에 미러랑 미러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였지? 그 다음에 바람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 돼 나중에 양성인이 커피랑 치즈케이크 사줄 겁니다 사줄 겁니다 이거 먹고 아니면 린딩샷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라오고 계십니다 맞죠? 아니요 그러면 다들 저녁 안 드시고 저녁 드시고 아니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내일은 늦잠 자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래 1시간 반이요 안녕 안녕 내가 꼭 Homer say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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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Bye sir Bye sir It's all good guy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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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I got I got 큰다 응 삐뚤졌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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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